내용이 틀려서 삭제를 했을 뿐인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또 논쟁이 되고 하면 초급자 분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내용만 공개를 하고 좀 핵심적인 거 중요한 내용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구를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된 거에는 내용이 틀렸어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고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러면서도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공개하지 않고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. 월 9번 밖에 안 합니다 한 달에 9번 내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서 당구 관련된 이론, 핵심적인 내용 배운다 그러면 싼 거 아닙니까? 회원 가입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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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 가입하십시오